미국 여러분 찍고 중국으로 한번 가볼까요? 김묘성 기자님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?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한 목동이 드론 촬영을 하다가 이 같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. 함께 확인해 보시죠. 온 세상이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. 자세히 보니까 중간에 검은 것들을 줄지어서 움직이는 게 보이죠. 귀신이 그런 거 아니에요? 터널을 뚫는 듯 두꺼운 눈 속을 파헤치면서 성큼성큼 전진하는 이들 바로 야생 늑대 무리입니다. 가장 크고 튼튼한 늑대들이 선두에서 길을 만들고요. 어린 늑대들이 이제는 이끌었습니다. 그리고 횡렬 마지막에는 우두머리 늑대가 무리를 보호하는 듯 그 뒤를 따라가면서 날아가는 드론 이렇게 경계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. 놀라는 모습이 늠름하기도 하고 강아지 같기도 하고 제법 귀엽습니다. 세상에 늑대 가족이 역할 분담 제대로 했네요. 혹시 이런 눈 피해 당하지 않지 또 기대를 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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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